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엔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같은 당국의 메시지는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8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격리 입원하기 전에 또는 사망하신 후에 확진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앞으로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8일간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신을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주말 종교 행사와 소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해달라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을 맞아 모든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어떤 특정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모임 자체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